야 안녕 안녕 포턱이다 야 나 소리 안 질러 내가 지금 너무 좀 더워서 문 열었어 아 야 열 이제 5월 2일인데 이렇게 더우면 아니 어떡해 더 이상 아니 이제 겨우 진짜 여름 되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벗어나 아 미치겠어 그래서 문 좀 열어놨어 엄청 더워 그래서 좀 조용히 한번 해볼게 자 오랜만에 아이작인데 해볼게 간다 간다 출발 에어컨 달려고 했는데 아 여기서 에어컨 달려면 이동식 에어컨 밖에 안돼 그거는 인터넷 하이마트나 이런 데서 안판대 아우 게임설이 너무 커 이런 시바 아 아니에요 아이 조용히 해 음악 계속 자 세번 돌립니다 아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세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관.. 오 이거 좋은데 이거 관통 되는거잖아 자 관통 스피드업 돌립니다 별로 안좋.. 안좋아요 사실 오우 엑스라자 한번 맛만 볼게요 과연 어떤 쓰레기들이 나올까나 궁금한 꿀 역시 쓰레기도 쓰레기뿐이군 역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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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뿌이 흐 쓰레기 자 한번 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걸 그냥 하는거였죠 자 남은 기회는 두 번입니다 황금만 나갈 때까지 쭉쭉쭉쭉 어우 아 메이지 오케 좋습니다 가볼게요 여기서 설마 시발 네 쓰레기군요 저 폭탄이 터지지 않기 아 터지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존 아이템 나옵니다 오? 오줌? 야 공소풀이야 아 이거 공소풀 아닌가 이게? 너품 먹었나요? 공소기 약간 예전보다 못한거 같은데 그쵸? 지금 문 닫았어요 자 오줌 오줌이네요 근데 이 공소 많이 공소기 옛날에 연사 맥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네요 약간 살짝 너프 그쵸? 살짝 너프 나겠네 아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거를 들고 갈지 아니면 그냥 다시 돌리지 어우 방금 고맙구요 오케이 배터리 나왔군요 자 여기서 폭했는데 여기서 쏘라이트가 나와주는군요 오줌이 옛날에 풀이었어요 공소 나 수치상 풀이죠 어 떠나갔어 미쳤다 야 야 이거 설마 마사카데스? 야 이거 설마? 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 번은 돌릴 수가 있어 세 번 이거 그냥 쭉 해야겠어 이거 완벽한다는 세 번 자 1층에 보스방이 안나오 아 뭐야 악마방이 안나오는게 살짝 아쉽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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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독이는 기회를 잡아서 꼭 이겨납니다 좋아 자 갑니다 된놈이냐 모독이는 아이작 할 때마다 왜 올클레이 하지? 잘하니까 실력이 되니까 실력과 매너가 겸비된 그럼 실력자니까 안녕하세 여러분들 모독이요 흐흐흐흐 자 딱딱딱 잡아주는거이요 좋았어 어떤 아이템이 넘치 궁금하군요 자 돌리겠습니다 오 이거 못 켰습니다 잠깐만 이걸 먹으면 안되는데 자 공속어 공속이 좋아졌지만 아 내가 너무 쫄보였다 야 아 나 너무 쫄보였다 자 비닐방을 찾아야겠죠 아 좀 쫄보였다 그쵸 이미 연사 풀인데 아니야 풀까진 아니야 봐봐 연사가 겨우 그것밖에 안되 내가 좀 쫄보였다 아 쫄 필요는 없었는데 자 폭탄을 하나 사용해서 조금 열어서 저은 아이템을 먹진 않고 자 그러면은 이쪽에 갑시 뭐야 메이지죠 자 비닐방 열어볼게이옵 좋습니다 좀 돌릴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지않았군요 좋됐다 이러면 좋됐다 아하 그냥 내 야 그냥 돌릴까 돌릴까 솔직히 아 애매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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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돌렸고요 여태 두번 돌렸습니다 남은 기회는 한번이고요 자 나름 괜찮은 판을 돌렸기 때문에 오케이 아 블라인드네요 돌리겠습니다 나름 괜찮은 판을 돌렸기 때문에 정말 어메이전 오케이 좋습니다 혈사베이비 어 우선 혈사베이비 좋습니다 자 여기서 폭탄 사용해서 쏘아라트 채소 두개 나와준 다음에 저기서 그윽한 큰그림 아이템이 안 나오게 돼 여기서 큰 자 혈사보존딜 먹습니다 자 이걸로 아무것도 안먹어도 이걸로 혼자 3스테이지까지 그냥 갑니다 그냥 까진 아니고 그냥은 좀 그냥은 좀 에바다 아무튼 혈사포를 먹은듯한 정말 꿀아이템이죠 꿀아이템 꿀 보조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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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저는 아마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먹는거 총 몇번 먹었어요 조심합시다 트레이기도 있으니까 넘쳐 흘러 탄생했어 배치기 트레아이어 공속 뿌 포레스군요 갑시다 아직 남은 기회는 한번인데 왕방 아이템 보고 한번 돌릴까 말까 생각만 해볼게요 뿌 자 나와주세요 좋았어 오케이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왼쪽이구요 아 진짜 데미 좋다 모으는 것도 빨라 심지어 혈사베이는 정말 대박짜덜짜리 먹은미라고요 어릴 건방진 녀석이 어릴 터치해 건방진 녀석 내 몸은 오직 아이유만 터치할수 있다 고호옹 좋아 아이유가 악수 해주면 어떤 느낌입니까 진짜 무슨 보드라운 진짜 천국의 우리나라의 것이 아닌 그런 감총 막 천국의 예를들어 막 천국의 식탁보 같은 그런 느낌 나는거 아냐 천국의 식탁보 같은 느낌 와 대박 진짜 부럽다 아 자 갑시다 좋아 데미지 그윽하네요 막 천국에서만 있는 식탁풍 느낌 와 아유 숨 참었는데 바로 형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너 죽었냐? 너 죽었더니 깨어났냐? 뭔 소리야 뿌우우우우 근데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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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지막 기회구요 이 기회를 차리지 못한다면 저는 망합니다 블라인드네 돌릴게요 또 블라인드네 돌릴게요 황금만 나올 때까지 돌립니다 저 혈사대이비를 그렇게 좋아하는건 아니에요 자 갑시다 오케이 좋았어 황금모터 가겠습니다 아 오 아 대충 옵션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우선 오른쪽 갑시다 아 아 우선은 괜찮습니다 우선은 ένα컨 넘어 주네요 굽히 스피드 넓습니다 돌립니다 뿌우우우우우우 보니까 차드의 야필은 없습니다 실화드림은 정말 언제적거냐 재미없다 아하... 갑시다 야 진짜 옛날, 옛날 어그로, 옛날 드립 갖고 어그로 끄는 것은 그거잖아 아 뭐야, 저 어그로 재밌네? 나도 해야지 해서 한거잖아 창의력 없어 실화 드립은 재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거 신화에요? 라고 하지? 하하하하하 신화, 신화 하하하하하 더 나가서 이거 실내화에요? 하하하하하하 아 나 진짜 아하 나 존나 재밌는데 죄송합니다 흠 빨리 빨리 죽어주세요 자 우선 구피 1피스를 먹었습니다 상디위에서는 그렇게 좋... 황금방에서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없는 그런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갑시다 죄송하면 방송 4시까지 뭐 너 4시까지 뭐 과제 해야되냐? 어? 꼭 내가 맨날 과제 셔틀이야 아 과제인데 뭐 음악은 질리니까 뭐 다른거 들어볼까 하면서 맨날 어? 뭐 너희 저 과제 몇시까지 해야되는데 좀 거기까지 해주세요 내가 뭔 놈의 과제 셔틀이야 과제 망해라 진짜 한 C배라라 최소 C 최소 C 최대 B 야 B다 B? 나 좀 그래도 많이 마음 착해졌네 B까지 허용을 해 내가? 자 갑시다 또 오른쪽 다행히 왕방 돌릴 수 있는 그런 게이지까지 담아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게이기 때문에 예매 오우 잘했어 방금 컨트롤 좀 쩔었습니다 네 이거 모독 캐릭터입니다 놀랍죠? 몰랐지? 놀랐지? 빨리 죽어 이 똥 찌꺼리기야 와 이거밖에 안했는데 너무 지금 너무 힘들어 똥 또 나왔네 피해줍니다 피휴 가볍게 피해줍니다 피휴 외덜탄 좋았어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얘 뿌웅 안해 뿌웅 뿌웅한다 뿌웅한다 어 얘 뿌웅 안하네 뿌웅 오 여유 있는 척 장난이네요 허세 장난인데 뿌웅 뿌웅 뿌루루룽 저 세 번하고 힘들어 합니다 좋아 빨리 줘 좋읍시다 근데 얘 잡아서 좋은 거 나온 적이 꽤 있기 때문에 자 힘내 봅시다 아 잠깐만 설마 얘한테 죽겠어? 입으라고 생각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내가 설마 얘한테 죽겠냐고 자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아 어 이거 럭업 아니야 럭업? 저 문을 엽시다 아 힘들다 자 이거를 먹읍시다 체력업 럭업 먹어주고 자 황금왕을 돌릴게요 황금왕을 돌렸는데 자 거기서 무지막지 어? 무지막지 나루토 무지막게 막 쩌는 거 나오면 좋겠다 럭체럭체 자 돌립니다 자 마지막 기회구요 이거 돌려서 좋은 아이템 나왔으면 꼭 좋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쓰리 드 원 뿌우우 씨발 나쁘잖아요 할리퀸 베이빌 자 보조딜이구요 보조딜 중에서도 나름 정말정말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죠 보조딜 나쁘지 않아요 자 갑시다 자 빌빌방도 찾아야겠다 빌빌방 여러분들 빌빌방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모두모두 맺혀주세요! 나와라! 호호! 오케이! 폭탄 하나 사용해서 4개로 씁니다! 이득은 3개구이! 호호! 좋습니다. 자, 혹시 몰라 여러분들? 여기를 갔는데 7원짜리 오, 챔피언 벨트 잠깐만요. 폭탄을 4개 쓰면 저 챔피언 벨트를 먹을 수 있을까요, 과연? 자, 하나만 써봅시다. 나와주세요! 부우!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네요. 챔피언 벨트인데 아깝다. 아깝다. 자, 갑시다! 나쁘지 않습니다! 내려갈게요! 여기서 돈, 한 2원 나오면 폭탄 사용해서 돈 먹는다. 챔피언 먹는다. 열쇠 사지. 야! 열쇠 안사도 돼. 근데 3원이기 때문에 사자. 그래. 저거 안사서, 내가 열쇠가 없어서 망한 적은 정말 많기 때문에 열쇠도 꼭꼭 챙겨라. 열쇠 삽니다. 얌. 안녕히겠다요. 괜찮아요. 오늘 왜이렇게 착해. 제가 아까 정하루당이 있거든요. 진짜. 내가 이누야샤 요괴였거든. 아까까지. 진짜 막 씨발하면서 이랬는데. 가영이의 파마의 화살. 정하의 화살을 맞자마자. 착해졌어. 자, 갑시다. 체력이 안보이네요. 우선. 체력이 안보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대라도 맞으면 안됩니다. 전 지금. 구피셋중에 하나를. 구피피스중에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구피스를 만들면. 망하던 게임도 삽니다. 자. 오케이. 갑시다. 두루루루루. 옛날에 내가 나랑 목소리를 정말 잘했는데. 됐습니다. 좀 숨어있지마. 확 돌려차기 해발라니까니. 자, 먹어주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황금방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왼쪽부터 조직에 들어가. 황금방기. 조용하이옷. 폭탄이야. 폭탄 자주 나와서 좋다. 조심. 오우야. 마주 뻔했어. 정말 화날뻔 했다고요. 삐치. 자, 왼쪽 위에. 색돌이 보이는군요. 아, 형형색색의 색돌.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적절하게. 샤방. 잠깐만. 야, 잠깐만. 어떻게 소울아트가 안나올 수가 있어? 아니, 이봐. 소울아트는 필수 아니였어? 여기서, 냥. 어허. 돈 나와주고. 좋습니다. 시면을 챙겼습니다. 폭탄은 8개구이옷.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중간 잘라줘서. 얘부터 잡아주자구이옷. 얍. 흐헣. 이런 똥집그릇이. 빠리빨리 뒤져주세요. 좋습니다. 어어. 성관 여러분들죠? 아유 사인이 있습니다. 야, 시발! 흠. 부러웠나 보군. 마, 새끼가 부러웠어? 이 새끼 부러웠나 보군. 자, 아유 사인 있어요. 뭐덕씨. 방송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막. 헤헤. 그래서 방송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래 하, 뭐. 이틀, 이틀에 한번 볼록했잖아요. 요즘 보시면 거의 하루에 한번 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일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해서? 아니거든요. 다 제가. 다 제가. 열심히 하고 싶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정말 좋고. 우아악! 야! 지금. 지금 갔다오자. 간다아악! 아, 창마방. 하지만 여기서 뜬다면? 뜬다면? 이런 이씨. 아아. 이런 이씨장. 아아. 창마방은 청렬 악마방입니다. 저렇게 악마방은 갔는데. 상자가 떴을 때. 어허. 손해받네요. 갑시다. 밀어갔는데. 여기서 적절한 아이템이. 루드비코. 오후! 루드비코는 절대 안 먹을 아이템입니다. 절대 안 먹어요. 자, 우선 갑시다. 악마방은 어차피. 뭐. 안 나올 거니까. 아, 나와라. 쓰레기밖에 없으니까요. 어휴. 아, 얘 너무. 얘 좀 깝치네 얘. 자, 컴온. 저러네. 루드비코 뭔가 캐리였으면서. 그거는 뒷판침이 됐잖아요. 그 아이템아. 그 아이템. 지금 이 스펙에 그 아이템 하나밖에 없으면. 정말 쭈렉이에요. 쭈렉이. 핵쭈렉이라고요. 김마 왼쪽에 색두리 써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보 고마워요. 옛날 갑자기 그로. 야, 제보라고 하니까. 긴군추도 SOS 보고싶다. 자,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 데미지업. 워랍. 와우. 데미지업 좋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상점 갔는데 안녕하세요. 브루큰 스타하고 직업이군요. 필요 없습니다. 자, 긴방에 왼쪽에 색두리 있는데. 어디. 뒤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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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가 볼게요. 어허. 자, 데미지업 좋습니다. 갔는데 직전하는 아이템이. 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야하. 돈까지 해주네요. 아,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만투만 당시도 유혹할뻔했군요. 아, 여기 있군요. 자, 나와주세요. 뿌얏. 까아아아아아아아악. 짱따아아아아아아악. 개미지는 모락모락 넘어갑니다. 야, 여기서 짱두리 넘어주네. 자, 여기 간대. 여기서 척척척척척. 하. 개. 와아아아아아악. 안녕히 계세요. 시불. 개불. 최불. 암. 스타머치는 필요없고. 이거 뽀갭시다. 앙! 뿌! 하. 나. 나. 지금. 나. 여러분, 미안해요. 하. 하고싶은데. 내가 지금 너무 더워서 여기서 소리 지르면 내가 진짜 고혈압을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못하겠어. 올스탯. 올스탯. 천사의 링 먹어갑니다. 천사의 링. 아. 기분 좋으니까 이거 먹어볼게요. 관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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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여러분들 추진과 즐길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추진과 즐기도 해보라면 해보세요. 여러분들 추진 지금 1,300개밖에 안 됩니다. 4,000개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보다 구독 감사합니다. 가볍게 피해집니다. 어우. 길 만들어지고요. 조심해야 돼. 여기서 더 이상 맞으면 안 돼. 더 이상 맞으면 안 된다고. 이따 먹고. 오케이. 그나마. 방금 방을 빨리빨리 찾았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문 열어서 너무 더워서 문 열어놨어요. 빨리 에어컨을 사야됐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썩 그렇게 좋은 녀석은 아닌데. 탭. 어. 지금 나 소리 지르면 여기서 고혈압으로 쓰러질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애청자가 이.. 구독자가 28 몇 명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대구 문 여니까 시원한데. 여기는 방음부스 아니에요. 부스 안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바리야. 니가 방음부스에 괴롭으라라. 헉. 어후. 좋아요. 좌우선이가 먹어준다고요. 어후. 좋아요. 으하. 가자. 좋았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 뜻인지 몰라? 어? 니가. 죄송할 일은 아니라고. 어후. 어후. 왜 나한테 잘 보일라고 해. 죄송한 일도 아닌데. 왜 착한편 코스프레야 짜증나게. 아휴. 갑시다. 아니? 웽. 안녕히 계세요. 이따 봅시다. 가볍게 뒤에서 멀리서 잡아줍시다. 오케이.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자, 위로 가서 한번 돌릴게요. 궁금하니까요. 자, 돌려놓을지 기가 막히. 풍! 데드보드 패시브가 있는데, 또 데드보드를 먹을 수는 없게. 접! gta 안해요. 우선 gta에서 할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냅뜨고 있어요. 막, gta 아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흥청망청 하다가, gta가 질려버리면 안 되기때문에, gta 지금,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컨텐츠도 있잖아요. 더블위 더블 이라던가, 더블위 더블 개 같은 씨X.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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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던가 걔 같은 더블 리더블 리라던가 예 오우 빨리 뒤져어 이 고조성같은 녀석 그 때쯤은 이미 단몰이 빠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BJ구요 아 예명 그건 다른 BJ구요 내가 하는데 내가 왜 내가 왜 빠져 게임은 다른 BJ에 따라서 BJ들에 따라 재미가 달라지는거야 그 게임의 재미가 아니고 그걸 아직까지 몰라? 오케이 오케이 아 좀 잡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자 전 컨텐츠 제졸한 적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먹어주고 피해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밀어갔는데 여기서 왕망 나왔어 오케이 근데 이게 좀 이게 좀 게이지 좀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제가 막 재밌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물론 당연한건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음 야 안되겠다 이거 그러면 그걸 못가면 도전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점가서 사자 주사위 주사위가 아니고 배터리네요 야아 좋습니다 자 저 여러분 자 갑니다 내가 칭찬을 약간 좀 약해 칭찬을 못들어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하긴 칭찬 받을 일이 없구나 갑시다 자 배터리 사고 갑니다 누구세요 아 허스크군요 존나 좆밤 왕 중에 하나 허스크 야한테 죽는 애는 정말 정말 드뭅니다 야한테 죽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거에요 아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와하우 안녕하께여 pris 이렇게 해서 2피스 맞았구요 1피스 먹으면 날아댕기입니다 Szczek lam 0x66까지 데미지가 거참 무시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아 한가지 아쉬운 점은 공석이 약하다던거 안녕하세요 설마 여기서 뉴 누난나 파킹 자 돌립시다 뿔!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먹어줍니다 벌그릴수 뭐려 체력 칸이 두 칸이나 오르죠? 아주 나쁘지 않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 이거 열쇠 먹어줍니다 이 구피 꼬리가 체스트 예를들어 물음표방 이상 가면 굉장히 얘가 아이템을 드랍을 많이 해줘요 여기 아니고 꼭 필수에요 1 플러스 1 나오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내가 어디 있을까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있나요? 잠깐만 나 비릴만 갔었구나 나 갔었네 갑시다 자 다음방으로 갈게요 소울 같은거 없어서 살짝 아쉽네요 꼭 이렇게 두피스 모았는데 이 마지막 한피스가 안 모을 때가 있어요 그런일이 없길 바라면서 자 우선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모세요 아하 두개 환불해줍니다 아 좋습니다 1 플러스 1 효과 좋고 요거 내려갑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추천하시길 바라면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1300, 1600, 12명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고맙습니다 체력이 안보이네요 자 공속이 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속이 마구마구마구 무진장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뭐 당연히 뭐 이거를 폭탄을 사용한 다음에 저거를 다 압박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5스텝 버섯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해서 먹어주고 안녕히 계세요 자 우선 이렇게 재물 써줌으로써 저기에 가만히 있어서 폭탄 사용하지 않고 저 중앙에 있는 먹을 것을! 오케이 챙겨줍니다 아 머리 똑똑해요 똑딱아 으암병! 괜찮아요 가는 방법은 맞습니다 악마만 가는 방법은 정 악마만 가는 방법은 마, 많아요 다시 한 번 죽고 뜨면 되는 부분이구요 다시 한 번 죽고 뜨면 되는 부분이고 일정 확률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을 좀 노려보라 오씨! 오오 노려보자구요 가볍게 투피해 줍니다 흐흐흐 하하하 좋아요 빨리빨리 죽어주세요 가볍게 피해주고 좋습니다 얏! 어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얏! 자 배달 돼있구요 자 이거 뽀개면서 자 이거 뭐 아 궁금한데요? 잠깐만 안돼 안돼! 돌 돌 돌 돌 돌! 자 친구한테 한 번 뽀개봐 친구는 이쪽이래 그? 하하하 이런 천진난만한 녀석 이쪽이 얏! 안돼! 풀러져 있잖아! 오케이! 뭔데 이거? 아 이런! 얏! 야! 사시라니! 아 나! 사시라니 말이야 마콜리야! 어 이게 좀 위험하죠? 썩! 완벽했어요 상점이네요?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안 가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맞아서 여기 이방에서는 소울헌트가 좀 필요 없죠? 근데 사시라서 이게 약간 이상하게 나갑니다 지금 어떻게 보니까 할로킨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어? 하이브 자 이렇게 되면 자 하이브가 나와 죽었습니다 하이브가 자 이러면 파리 디미지 두 배가 되죠? 이 극딜 아이템 중에 표본이에요 극딜 아이템 중에 필수템 하이브 저는 꼭 저는 꼭 가야됩니다 저는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꼭 악마만 가야됩니다 아 이게 없네 어 야 그냥 이게 없네 잠깐만 달방 가봐야 그래 달방 갈 수 있는 달방에서 또 갈 수 있는 부분도 잠깐만 오 캔서 캔서 모더기는 캔서를 원해 이것도 좋아 캔서 시발 넌 뒤졌다 나중에 가서 꼭 복수할게 야 열쇠가 부족하긴 해 지금 자 문 좀 열고 열쇠가 부족하긴 한데 왕부터 죽일께요 열쇠가 딱 나와 주워야 하는 부분인데 열쇠가 여기서 안 나오네요 자 갑시다 우선 안녕하세요 얘 좀 싫어 자꾸 잠수해서 얘가 어려운 마음은 아닌데 잠수해서 못 때려 그냥 얘 있으면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얜데 귀엽네요 근데 좀 몸이 구멍 나있어 저거 아 저기 설마 망고벌레 애끼야 너무너무 징그러워 망고벌레 여러분 보았습니까 보지마세요 정말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고기심하고 찾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합니다 주관이들 어떤 아이템 나올까요 아하하 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라라라라라라라 이럴수가 그런거 말하지마요 망고벌레 망고벌레 망고 벌레 네 환 공포증이 아니에요 환 공포증이 아니고 그냥 그것만 보면 징그러운것 뿐이야 그냥 징그러운거 뿐이야 그걸 공포증이라고 치료할 필요는 없죠 아 치료가 없기 때문에 안보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어프웃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어 여기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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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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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쇠가 없지 아 왔다 큰일났다 이거 자 이 돈으로 약간 도망을 좀 해봐야겠는데 마 열쇠 한번 두벅봐라 열쇠 두벅봐라 여기서 진짜 열쇠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긴 해요 여기서 열쇠가 없으면 어 좋아요 열쇠가 없으면 여기서 작업을 하는게 좋아요 림병 자 여기서 돈을 좀 얻어줍시다 헌혈도 있는데 어우야 좋아 야 여기서 뺨새끼 나오면 좋겠다 뺨새끼 야 이거 진짜 나오면 진짜 개새끼 휴 다행히 파리는 맞네요 됐고 야 아이 고맙지마 야 아 아 고맙지마 야 어 어 어 잠깐만 내가 체력이 안 보여서 얼마 돈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야 이거 두개 돌릴 수 있 네 하 어 하 하 하 하 아 하 하 하 하 말리 하지 말아요 으 ff 막 있다 막 있다 진짜 여기서 클라이트 먹은다면 나는 오늘 이번의 모든 것을 말할수 있습니다 뭐지 prescribed 이 새끼! 이게 여기서 나와 주네요! 오케이 데미지어! 워드업! 데미지가 반반 올라갑니다. 좋아요. 데미지어까지 먹었더니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호호호! 좋아요. 자 위에 황금상자 한번 열어볼께요. 저기가 진짜 그윽하게 좋은 아이템 무루루루룩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모더라 여러분들 이게 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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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갑시다! 저 황금 상장운동 가볼게요 저 달 박도 왼쪽 가서 안타깝게 먹었네요 보겠는데 중앙에 폭탄 어허 좋아요 굉장히 이득이죠 좋습니다 상점에 배터리 모를걸 상점에 배터리 먹었어 뭐래 라고 말하면서 확인하러 가는 머더기다 장난하지마 내가 바보도 아니고 머더기 바보다 헤헤헤헤헤 몰랐나 머더기 전납 빠가 새끼다 길쩍 머더기 똥슬똥 쳐다 몰랐나 헤헤헤헤 오줌도 기어서 쓴다 맞네요 뽐샘키도 있네요 야 뽐샘키도 이거를 가져가자 폭탄 나올 때 이거 쓰면 돼 오케이 자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아케이드밖에 쓰는게 낫겠죠 폭탄 나오면 이걸로 돌리면 되니까 뽈 오어 에픽 펜토스 하지만 재미없어요 재미없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저는 재미로 죽은 남자 최춘합니다 먹어주고 내려갑니다! 워호우! 야! 잠깐만 선풍기 좀 틀께 선풍기 좀 아 아휴 선풍기 어딨지? 잠깐만 어 조심조심조심 아 미친 야 여기도 체력 짱맞아 여기서 꼭 나와줘야돼 자 과연 폭탄 좋아요 갑시다 피통 몇개야? 피통 아홉개잖아 조심 잘하고 있습니다 어허 어허 열쇠 좋아 어허 어허 뭐야 뭐하는거야 지금 더 뭐하자 이거 하려면 자 밑에 내려가서 어 밑에 그거였네 잠깐만 어우 위험했어 가볍게 피해주면서 조심! 어우 이야 컨트롤 야 컨트롤 좀 괜찮았죠? 참 괜찮다 아아 아아 야 컨트롤 좀 잘했죠? 우와 어허 야 쩔었다 컨트롤 야 선풍기 틀께요 어허 너무 더워 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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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얘기입니다 아시아 얘기 아하 아하 진짜 축복받은 기분이야 아 시원해 우와 아 아 잘 쐈습니다 고맙게 잘 쐈습니다 가자 오케이 여기 있군요 마지막 데 마지막 데 마지막 데 마지막 데 마지막 데 마지막 데 하나 더 나왔나 하나 더 나왔나 하나 더 나왔나 아직 하나 더 있어 선물하지 더 남았다 안녕하세요 어허 했는데 아하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아니군요 오케이 오케이 야 아 잠깐만 둘 중에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아하 데츠 옵션하고 옵션이 한 둘 다? 야 돈이 어떻게 돼 우선 하나 씁시다 이거 길 만들어 놓고 30원이 필요해 그러면 폭탄이 없어 지금 뽐샘기 사용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뽐샘기를 쓴다면 열쇠를 포기해야돼 뽐샘기라고 하네요 뽐샘기 오케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아 내가 좀 싫어하는 녀석입니다 자 혈사포를 쓰고 달려가기 때문에 좀 제가 싫어하는 녀석이죠 이해비야 자 여기서 악마방 구피셋 꼭 만들어야 돼요 구피셋 꼭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구피셋 꼭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구피셋 완벽하게 나옵니다 좋았어 모식한 녀석 자 구피셋 꼭 야 근데 얘가 잠깐만 아 뭐야 어 잡았다 잡았다 나왔다 어 먹어 배, 배고프니까 갑시다 괜찮아 브라더베이비 좋아요 공격, 공격력 올려주거든요 얼마나 친한 녀석입니까 여기서 폭탄 나와주면 좋아 아 뭐야 저거 아, 미.. 오케이 폭탄 좋아요 야, 벌써 25원 있어 날아다니는거 먹었으면 열쇠 이런건 필요없을 텐데 야 어쩔 수 없어 나 9pc 저실했거든 그거 돌려서 9pc 나오면 짱짱짱쩔어서 날아다니고 날아다니는게 기본 옵션이라고 어? 모험을 한거지 이 모험을 대여서 뭐라 하지는 말아라 좋아요 이거 뭐지? 비! 어우 폴새러분들 제가 마인드 먹어서 데미지가 저 저 파리 데미지가 두 배에요 파리 데미지가 먹겠습니다 좋아 완벽히 두 개 다 먹을 수 있어 야하 행복한 사람이다 나타나 사역주의 증거 아 미친 개색 아 저기 길만하고 있잖아 저기 아마 여러분 저기 오버워치였나요 몸볼트였나요? 아 저기 나오면 안되는데 저게 뭐더라 여러분들 오버워치였나요? 9볼트 9볼트가 뭐였지? 까먹네 자꾸 쩌먹은 배터리 풀되잖아요 그쵸 돌리면 쩌먹이로 왕방아 돌릴 수도 없고 황금 어게 황금동 보기면 돈이 나옵니다 아 좋아요 정말 맘에 드는 똥이라니까요 안녕 오케이 잘 피해주고 게이지 딱 된다 보겠는데 여기서 아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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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스팀스팀스팀스팀스팀스팀스팀 지금 원하는건 스팀스팀입니다 연세할인마가 되어주세요 이것 예인병 자 폭탄 나와 오우야 좋아 네 발음대로 연세할인마가 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나쁘지않는 수확 스왯 수박이다 오케이 개이브 좋습니다 비밀박은 다 간 거 같아요 아 저게 안가네요 어딜 갈까? 얘 이걸 돌릴까 뭘 돌릴까? 이거 한번 돌릴까? 이게 뭐더라 여러분들? 하트 먹으면 하트가 두 배 올랐나? 모르겠네요 저에선 이거 먹고 이거 돌립시다 좋아 이봐 친구 제발 오랜만에 쓰는군 제발 사라져 주게 예수님의 심판 간다! 뿌우우우! 꽉통 권!통! 어후 권! 뚤! 예수님.. 자 이게 돌렸는데? 이걸 먹을까? 돌리자! 뿌우우우우! 찐찐 하! 찐찐! 하는게 하나가 없어! 야 우선 좋아! 우선 좋아! 아 좋습니다! 우선 이거 하나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굉장한 기쁨이네요 좋아 오 관통 쩔어 차려 근데 안타까운게 아유 빌방이야 알았어 기다려봐 터비오를 하지 마세요 빌방 알아 빌방 알아 근데 저기는 끝에 있잖아 기다려봐 우와 하여간 찡찡거리는건 참 대단하다니까 야 타격감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기가 되어야 돼 사기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먹어주고 저 왼쪽 왕망이 붙어있는 거의 저걸 한번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마 공속업 에이 헬스업 야 미친 헬스 몇개야 Fuck God damn it 자 우선 폭탄을 아낄 겸 익스플로전 샷을 들고 여기로 좀 방방곡곡을 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바 안나왔네 근데 하나는 나와줘야돼 에이 설마 하나는 나와줘야된다 나와줘야된당 샤빵 이런 이 씹장 개망 간다아 여기가 엄마거든요 다행히 아무런 아무런 저주는 안걸렸습니다 한대라도 가지면 악마방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강냉이를 왜 먹어 스페이스바 아이템인데 저렇게 생각하는 녀석들을 보면 진짜 너무 화가나요 아 이거를 먹으면 안돼 자 아까 못했던거 해보겠습니다 이 두곳 nom 공속업 오 방금아 바로왔어 야 잠깐만 왜 방금 그거 괜찮았는데 야 이것도 괜찮아 야 바이로 바이로맨이야 자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저 15원짜리를 야 이거 먹을까 이거? 비 비 비 비 비에프? 이거 먹으면 이제 세지는데 어허... 자 우선 잡아봅시다 아 관통내니까 정말 좋네 아 좋네 얘 아 지금 플러그 먹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 9볼트 있어서 좋습니다 데미지가 지금 5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간 좀 아쉬운 아 제가 또 밑에 조심 아 밑 아 큰일났다 이거 아 악마만 아 이거 다 쳐맞어 여기서 솔직히 좀 보상해줘야된다 아이씨 보상해줘라 진짜 보상해주자 손해배상 청구한다 진짜 야 뽐샘키가 왜이렇게 많아 개같은거 진짜 다 뽐샘키야 이건 체력업이고 아이씨 오른쪽 갑시다 오케이 어 잠깐만 저도 괜찮은 친구죠 뽐샘키가 야 데미지가 진짜 꾸져 연사는 말할것도 없어 연사도 안좋고 데미지가 너무 꾸져 뽐샘키가 안스톱바바할 돌릴수있는게 뭐 어 뭐 돌릴수있는거 많네요 뭐 아 잠깐만 조심 이렇게 된거 진짜 이렇게 된거 황금방에서 최고로 뽑아가자 황금방 먹었구나 그러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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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거 저 상전방에서 뭐하나 뽑아가자 위로 추측합시다 황금방에서 뭐 뽑아가자 뿌 이건 뭐야 사정거리업 좋아 다시한번 야 이렇게 된거 우선 아이나카냐 헬스업을 안써요 전 솔직히 체력을 다 깎고싶거든요 저는 근데 그럴 수는 없다 체력이 너무 많고 체력이 너무 많아 체력 깎을 수가 없어 자 빨리빨리 죽어주세요 왜 주제도 모르고 날 뛰세요 왜 이렇게 스튜픈 스튜픈 하시냐고 아 진짜 아 내가 랜디오튼 기본된 느낌 랜디오튼 느낌이다 잠깐만 아 진짜 랜디오튼 된 기분이야 분명히 RKO할 차례인데 콤피킹스턴이 자꾸 있나 하는 느낌 한번 써봅시다 챗 RKO해야하는데 자꾸 얘가 콤피킹스턴 안일어나는 느낌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어느 날 랜디오튼이 화를 내는 경기 도중에 막 스튜픈 스튜픈 거리고 선수한테 알아봤더니 원래 RKO를 펀트킹을 해야되는데 상대인 선수가 계속 인나는거야 펀트킹이 누워서 맞는건데 그래서 한번 쓰러트니까 또 인나는거에서 개팍쳐서 스튜픈 스튜픈 해다는 그런 일화 뭐가 위험합니까 여러분들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야! 좋아 여기서 여기서 뽑아내야 돼 여기서 한번 진짜 캔사나 캔사나 아니면 하나라도 줘봐 야 하나라도 상전은 택초 이거 보는 순간 없어 그런거 잠깐만 이런 씨뻘 어 잘못도 갖고 왔네요 씨뻘 괜찮아요 돌리는건 생겼잖아요? 조심 저! 여기서 자 돌려봅시다 우선가서 돌려봤는데 진짜 근데 솔직히 거기서 쩌는거 나온다 여기서 진짜 역탐 나온다 진짜 역탐좀 나올때가 됐다 진짜 다 돌립니다 3 2 1 뿌 펽 햄 햇 아 햇 아 제네시스 진짜 쓰레기 오브 쓰레기 저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5억명 중에 1도 없을거야 5억명중에 아무도 없다고 진짜 아 열쇠는 두개는 고마운데 아유 가보자구요 오 만들어징 아 뭐야 이거였어? 아 아 반도라가 무릎뼈 돌리지 말이 되는 소리래 이 시방방아 자 자 타임 투 돌릴때가 됐습니다 돌리러 가자 쇼핑을 할까 쇼핑을 할까 돌려서 구피먹지 뭘 구피를 먹어 저기서 뿌 좋아 이건 아주 잘했어 달방에서 말하는건데 어어 체력을 아끼자 It is excellent 자 갑시다 어차피 저거 해봤자 뭐 별 없습니다 이거 이거 헌연하나 합시다 이거 혹시 몰라 터칠수도 있으니까 자 갑시다 두 눈을 감고 어어 그냥 으흠 흠 아 아 아 아 불러드빙 나왔습니다 먹음의 체력 없 더 있구요 체력 또 칩니다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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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립니다 어우 뭐야 이거 개척하죠 제발 비나이라아 비나이라아 얘랑 얘랑 뚜 뚜루 뚜 뚜 그니까 지금 보이지 얘들아 뭔가 문양 보이지 이거 뭔가 뭐 같지 않냐 이거 아이템 내가 원하는 아이템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쩔 오지는 아이템 강화하면 좋겠다 돌린다 긴장감을 조선하기 위해서 돌린다아 3 2 1 뿜 vara vara 옷은 하나 먹었어 자 과연 새로운 아이템인데 이 과임 뭘까 뭐가 뭘까 럭업이네 이런 식장 또 하나 아이템은 뭘까 궁금하지 짜잔 야 미스테리 싹 십싹 개 십싹 뒤질라고 십싹 야허 뿌야 이게 뭘까? 이런 쓰레기는 과연 뭘까? 자 이행병 어머니나 나오세요 나 밟으세요 청와러분들 빠이로매니앙 먹어서 폭탄 데미지 같은 것은 체력이 찹니다 어머니 밟아주세요 찌근찌근 밟아주세요 찌근찌근 찌근 밟아주세요 아 어머니 아 실례하러 빨리 그 고등급으로 높은 하이힐러 제 얼굴은 찢어졌란 말이에요 야 풀치룩좀 하자니까 얘 발 부끄럼쟁인가? 그게 있어 그게 있어 아 발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보여줘야돼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우 그중에 한사람인가 좋아 음 됐고 나 빨리 밟아 에이 그냥 뒤지세요 자 이렇게 된건 멋지겠습니까? 자 쏘라탄 하나 먹었고 자 갑시다 야 가자 진짜 꿀 빨자 여기서 아하필 괜찮아요 어디에 왕있는지 알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아 이걸 쳐맞아 진짜 개빡친데 이때 이때 어떻게 하면 화를 참아요? 아 방금 씨빡에서 안보여어 이게 보호색인가? 아 이 미친새끼들 뭐야 하지만 괜찮아 나는 관통이라고 관통이고 이 속도 진짜 미친듯이 빨라서 얘들은 내 속도를 못 따라올것이요 그냥 도망치면서 그냥 계속해서 딱 도망만 치면 되는것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뭐느냐 안본사이에 마이작실라 많이 늘렀네요 니가 뭔데 날 평가해?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하냐고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하냐고 디스 이즈 나트 컴퍼티션 어? 오케이? 알 라잇? 난쟁아 잘 들어봐 아이 씨발 맞았잖아 아휴 전의 욕 안해요 이런 개망나니 개뼈로니까 그 새끼가 짜버린다아 으악 아잇! 아 짜증나 진짜 이럴대 아 나 진짜 지금 다 뿌셔버리고 싶어 진짜 내가 싫어하는 얘 앞에 있으면 진짜 얼굴 진짜 뭉개졌다 지금쯤 진짜 가르고 폭력냄 가요 그러다꺼 됐고 그냥 갈란다 빨리빨리 죽어 니가 할 일은 그냥 빨리빨리 뒤지는 것 뿐이야 그렇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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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를 맞은 맞고 죽은 사람이 있을란가 잇츠 미 난 좀 대단한 업적 업적을 좀 남겼어 아이잭 하면서 이거 스톡방이 스포한다 악마방 안나오고 죽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과연